1, 2, 3 팬타스틱! 안녕하세요, 플레스톱입니다! 오늘 저희가 드디어 하나 드디어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공연 장소와 시간 변경을 해주세요 네, 오늘 여기 장소는 홍대하나투어볼 V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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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은 6시부터 시작인데 입장은 6시 30분 네 빨리 빨리 오셔야 해요 빨리 오셔야 해요 오늘 지금 머리 감고 화장하고 마스크 오세요 화장하고 화장하고 옷도 입으시고 괜찮았는데 말이야 뭐 오늘 저희가 무슨 공연을 할까요? 오늘 저희가 이제 타이거와 JK 선배님이랑 덕기 선배님이랑 이렇게 콜라보 무대를 하는데 뷰팅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같이 뱅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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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콜라보라고 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두 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, 맞아요 그 두 분이 오시진 않고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음원을 같이 만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? 제가 타이거 선배님이랑 도키 선배님이 주신 소중한 멋진 곡들로 저희가 무대를 꾸며 봤습니다 저희 오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시고 또 저희가 처음으로 완전체 무대를 예예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주신 저희 10명 모두의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무대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5시 반까지 여기 하나투어V로 오셔서 이렇게 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으면 못 들어오는데요 맞아요 6시 넘으면 못 들어오신대요 심지어 꽁차 꽁차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사실 V앱을 갑작스럽게 시작을 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공연을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V앱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한수가 없네요 오늘 다들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저희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아마 오늘 알으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는 그런 무대 그렇죠 비하인드 방송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그렇죠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두 번째 공연을 꼭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원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저희 오른손이 굉장히 굉장히 좋구요 오늘 또 이제 팬분들을 두 번째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설레고 긴장도 되고요 10명 다같이 펜타본의 모습으로 무대를 또 보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나가 내버려야 무븐떨이 Hind Kirchner가 오신다 아하 מנ가 오신다 식당에 올 수 있잖아 ançon 치자들 수수 10 대가 2 10대가 5 2 1 아 oh 의미자 안건나무 curse 이유 마스 rund dus 아 아 아 Beginning 아 아 아 아 아 아파짐 예 예 그럼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감사합니다 해피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